할렐루야 3월 13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지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르겠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담회석에 있는 죄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서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회석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죄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회석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샤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애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시간 고난과 핍박 중에도 라는 제목으로 단일 목사님께서 큐틴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3월 13일자 이제 봄철에 문 앞에 왔습니다 이제 꽃이 피고 있죠 여러분 마음에도 영혼의 꽃 희망의 꽃 또 삶의 의지의 꽃들이 환하게 피어올라 오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일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정 9장 19절에서 31절 사이에 그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아나니아를 만난 다음에 변화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정말 진리의 사람으로 거듭난 그 새 사울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바울된 모습이죠 그러고 나서 식음을 전폐했던 것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망의 길에 행진하던 사람이 터닝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저주의 삶을 살던 사람이 생명의 삶으로 옮기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익숙해져 있던 모든 모든 귀신들의 세력들이 네 어디 가냐고 여러분 발목을 붙잡고 소리를 지를 수 있고 아니겠어요 너는 원래 내 친구였지 않느냐 내 자녀였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을 때 과거에 귀신들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강하시고 전능자신데 오늘 그 사울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심의 부르심을 통하여 놀랍게도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변합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변화가 어디 있겠어요 신학 공부한 게 아니라 그는 율법은 알고 있었지만 율법에 가르치는 그 보금의 핵심이 내용이니 뭔 줄 모르는데 현장에서 봤으니 그에게는 이미 부약과 서로 신약의 내용이 쫙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20절 보세요 사울이 다메색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놀랍지 않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자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자기 입으로 전파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것도 이게 악한 영에 의해서 이끌려간 거고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내가 깨달아져야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저 성인이고 예수는 마리아가 진짜 제대로 혹시라도 정상적인 출생인지 아닌지 이렇게 허탈한 소리를 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건 성령이 아니고는 증언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니 듣는 사람이 놀라죠 여기 21절 보세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결박하던 자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김익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저거 황해도 유명한 깡패라서 우리 돈 뜯고 우리를 폭행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자가 아니냐 그가 변화된 걸 보니까 그러면 저 위에 계신 예수는 누구냐 이렇게 관심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냐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힘을 더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의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게 하루아침에 변화된 3일 만에 변화된 이 사울의 모습에 많은 사람은 큰 충격을 받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내가 내 성격 못 변할 수 있어요 성령은 할 수 있어요 내 체질, 내 습관 쉽지 않아요 습관 저저온 대로 다시 바른 습관을 가지려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철저한 우리 편이 드디어 대적이 됐다는 것을 그들은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하려고 공개적인 모의를 했다 이겁니다 공모했다는 말이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건 언제 여러분 사울은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추적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일일이 가가호호를 방문 수색했던 자가 오히려 이제는 오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며 그를 추적하고 있다 순식간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미워하는 거 이상 여기지 마세요 진리는, 비진리는 진리를 만날 때 싫어합니다 악은 선을 만날 때 괴로워합니다 더러운 것은 깨끗한 걸 만날 때 몸들발을 몰라합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 다 뇌물 받는데 나만 안 봤다고 할 때 사람들은 그를 싫어합니다 특별하게 잘난 체한다고 잘난 체가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데도 잘난 체 라고 낙인을 찍어요 우리 다 술 먹고 가서 2차 가고 3차에 가서 여자들 만날 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술 안 먹기로 걱정했습니다 하면 굳이 공동체 우리 함께 하는 자리에서 티를 낸다고 여기 장로도 계시고 집사도 계신데 저놈이 저런다고 사람들은 그를 왕따시킵니다 그 더러운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오너는요 나중에 사장은요 더러운 짓 한 놈들은 믿지 않아요 결코 그런데 나중에 믿음 지킨 그 사람을 신뢰하고 중요한 일을 맡기더라고요 하나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를 공모하더니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성문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 그 유명한 성벽에서 광주리에 담아 내린 사건 이거 여러분 나바티안 왕국이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들인데 아마 주변의 제자들이 돈도 썼을지도 모르고 어쨌든 기적적으로 광주리를 가지고 사울을 달아내렸어요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사울은 고린도우서 11장 32절에서 기억을 하죠 아리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담의 색성을 지켰지만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울에게 있었어도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순교할 때는 순교하게 하시고 잡힐 때는 잡히게 하시고 하는데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전하자마다 잡히면 사울도 너무 낙심할 수 있고 훈련이 좀 된 다음에 면역력이 생긴 다음에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생길 때 그 훈련의 강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나중에 사울이 감옥에 가도 기뻐하잖아요 그 정도 돼야 영광이죠 감옥이 안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뒤집어지잖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26절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러면 양쪽에서 다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그동안 사울이 했던 행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지금 믿지 않고 그를 두려워하는 것뿐입니다 사울이 있을 곳은 없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섰는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함께 일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순교는 소위 카드 바나바를 사용하십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의 인격과 신뢰성 때문에 그 사울을 믿게 된 거예요 바나바는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바나바는 불편부당이었고 어떠한 어떤 뇌물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말씀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이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회석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그대로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바나바 때문에 사울은 유대인 공동체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 메시아닉 공동체 그는 이제 한 식구로 서서히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텔라파이든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건을 이렇게 사울은 가면 갈수록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여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졌다 이게 부흥의 원리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전도 있고 투옥도 있고 죽이려는 세력도 있어도 죽지 않아요 사명인데 왜 죽습니까? 감옥에 가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을 때는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 앞에서 복음의 능력은 이걸 뚫고 나가는 겁니다 마귀의 어떤 면에서 이 스크럼을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장벽을 뚫고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 사울을 사용하신 하나님, 사울을 변화시킨 하나님 나도 변화시키니 감사합니다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저 새로운 하나님의 땅 복음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